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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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도 그거 똑같아 버팅의 그거 아니고 김장노님 택도 전 얘기 안했어요 아 그게 그 얘기야? 나 나 택시가 뭔가 이랬네 에잇 오 오 오 외드와인에 향과 또 병원들은 대구가 그랑지는 에이 그때가 좋았죠 그때가 좋았죠 아 아 그런 된 이 은 은 음 은 은 아, 우리 민곤사밖에 없어. 한봉팬 다 할거다. 이것도 있고 그리고 언어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걸자를 가지고 있잖아. 아휴 좀 앉았다 갑시다 그럼 어머네 어이 앞에 영민들 좀 쉬었다 가지? 휴우랑 샤오지에 평양 안 하면 안 해? 쉬었다 가자고 5분만 쉬었다 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펜이 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라가세요. 올라가세요. 저쪽으로 올라가세요. 나같이 올라와. 지난번에 우리 와서 여기서 먹으러 가. 그래도 옛날에 그때 재밌었는거에요. 그때는 애국심에. 듬병주. 이태호. 야 맛있겠다. 딱 12개. 안 먹는다며. 간이 딱 맞으시죠? 간이. 간이 있어야 돼요. 유원사님 앞에 가져가봐. 그래도 가져가봐. 안 드실래요? 아니 저것도 좀 드세요. 나도 남자야. 이러다 내꺄 없어. 내꺄 없어질거 같아. 저거 먼저. 두개 먹어. 두개 먹어. 두개 먹어. 점심 먹었지. 점심 먹었지.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. 또 안 먹는다고 하세요. 두개 먹어. 조심해. 얘가 내려왔으니까. 여기가 필요해요. 야. 어휴. 너. 멈춰. 어휴. 헉. 마. 어휴. 헉. string. 잘 가진. 여기를 뭐해요 메뉴가? 납떡국고기 아 유치불고기? 국수부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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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는 뭐야? 잔치고파 여기가 제대로다 여기가 제대로야 아 제대로지 그럼 국수부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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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부에서 apo 국수부하고 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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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이 형이 밑에 다 들어가가지고 안에 내용이 다 다르네요 그죠? 요즘에 한참이 더 줄었습니다 제가 간을 좀 더 했어요 원래는 좀 더 심한데 아 진짜로? 가위 없죠? 땀 흘리니까 살짝 간을 여기 여기 아주 사려가지고 네 이거 장난한테 권선임이라고 그래 그래 장벽이 한 점 만 한 점이면 돼 만원 만원 됐어요 무밀까지 무밀해서? 무밀이요 무밀 잘못 먹으면 무밀감을 낄 것 같아 괜찮겠죠 맛이 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더 넣어야 되는데 물을 더 넣었고 내가 어 오케이 됐다 아 여기다가 이제 결정 중에 한 방에 있지 계란 헥 헥 아니 금요일날 밤에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 되게 행복하던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친척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그 행복감 나 근데 오늘 온다고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그래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7명 봤어 이거 이거 맛있어 김밥이 어떻게 될까? 하나만 더 하나 김밥 너무 맛있다 야 이 맛이 다 다르네 김재원 선수는 맛있다고 너무 그러는데 이것도 다 하나 드세요 드세요 하하하하 이거 가져온거 다 준비해온 거 뭐해 터먹고 가요 음 김밥을 어거는 쉽게 하고 약간 같이 버무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뭔들 맛없겠어 야 이거는 민공사님을 좀 드려야되겠는데 민공사님 이거 무조건 드세요 내가 드릴께 야 얘 여기 더 올릴께 아 여기다 쟤네들이 그래 그럼 이거 그때부터 당황이야 국물은 있어 우리 저기 저기 아이고 잘 먹었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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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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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남는 게 없어.